그러면 저도 한 곡 뽑아 올리겠습니다 가끔 슈가가 저를 저의 상처를 치유해 줄 때가 있죠 아 설마 설마 오케이 내가 W 쳐줄게요 잘 모르지만 모르겠어 마이클로 렛츠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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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방 상처가 곧짓밟혀던 내 방 후기란 없어 때론 힘들어 놓고 싶은데도 손을 박음 켜진 채럿 괜찮아 repet 끌임없는 데인가 당체를 치료해 줄 사람 어디 나 가만히 ю 상처를 치료해 줄 사람 어디 없나 cod 가만히 놔두다가 끊임없이 겁나 사랑도 사람도 너무나도 겁나 돌// わ oles고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